마지막 벙커까지가 얼마야죠? 230? 페어웨이 벙커는 괜찮아 그린 옆에 벙커는 가지 말자 오 굿샷 이쁘다 진짜 야 제대로 꽂았다 코스 따라서 굿샷 굿샷 나이스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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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이뻐 파이팅 와 와 자꾸 벙커 쪽으로 가 괜찮아 괜찮아 오 벙커 턱이야 괜찮습니다 턱 아 정말 아 정말 왜 그래 기성아 아니 왜 오늘 페이드가 안걸리지 왼쪽 보고 조금만 좀 이렇게 걸렸으면 정말 미쳐버리겠다 안재모씨가 트러블샷을 아까 보니까 좀 잘하더라고요 잘하시는데 너무 민망해서 계속 지금 민빙만 끼쳐가지고 카메라 때문이에요 카메라 때문 아 길다 길다 그린 앞에까지 해저드 들어와 있는 거죠? 네 지금 오신 말뚝 앞에가 벙커하고 그 다음에 옆에가 해저드예요 난이도 최상이다 최상 오늘 벙커만 세 번째입니다 정말 퍼썸 게임이 가장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내가 잘 쳐줘야 뒷사람이 편하니까 근데 부담스러운 게 이거 게임이거든 아 걸린다 걸려 어디 갔지? 여기 어디? 아 여기 있네 어머어머 아 여기 턱 맞았구나 내가 했던 걸 같이 다 해주네 내가 아까 네 클럽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프는 네 클럽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프는 아 이것도 안 나간다 아 이것도 안 나간다 시벙커야? 오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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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벙커 들어가는 줄 알았어 훈성아 공이 약간 모래다 모래 내가 타법인 빗자루라 오케이 괜찮아 걱정스럽다 내가 쓰레바지야 담아줄게 오케이 야 벙커샷 할 준비해 얍 나이스 샷 페이드 좋아 페이드는 걸렸는데 올라가 올라갔다 나이스 나이스 크다 크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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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진짜 딥어다니 딥어 잘 쳤다 그럼 쓰리온 한 건가? 투온이요 투온이요 지금 예체능팀 투온 훈성이가 포범만 안 하면 될 거 같아 하하하하 오 구씨 오 구씨 잘 들어갔다 오 좀 따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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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 나이스 나이스 위험하게 쳤다 구씨야 감사합니다 아 새칸을 너무 욕심 부렸어 6번 쳤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안 걸렸을 건데 이게 지금 경기다 보니까 벙커에 있는 걸 내가 무조건 쳐서 올려줘야 상대방이 편하게 그냥 또는 뭐 이렇게 퍼터를 하면 좋으니까 퍼섬플레이가 되게 아 이게 힘든 게임이에요 왜냐면 나만 잘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잘 쳐줘야 되는 게임이라 부담가 선영아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아 그래? 더 놀리는 거 같아 지금 예체능팀은 버디펏이고 우리 배우팀은 이게 지금 보기펏이네요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? 오른쪽 한 한 컵 반? 잘 쳤는데 좀 세지 않아? 나이스 그니까 좀 세게 봤어 잘 쳤다 이번에 훈성아 버디 하니?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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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깝다 버디 버디 아유 아깝다 진짜 아깝다 감사합니다 야 난 버디 하는 줄 알았어 아유 나 진짜 지금 마지막 골까지 왔습니다 홀의 결과에 따라서 비기느냐 아니면 그냥 예체능팀이 이기느냐 만약에 비겼을 경우에는 그린에서 퍼팅 대결로 승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팅 대결까지 비겼을 때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마지막 홀 출발합니다 예 화이팅 나이스 샷 어우 짱이 거쳤다 굿샷 나이스 굿샷 너무 왼쪽이다 굿샷 굿샷 얜 길어서 안 돼 어 카트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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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 200밖에 안 되네 근데 살았대요 살았대요 저거다 잘 붙여 잘 붙여 볼게요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거기 저기 오르막이라고 그러는 거야 멀어 보이지? 그렇죠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오르막이라고 그래 폴이 살아있으면 되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다공이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가 또 여기도 안 보여요 왠 거리가 이렇게 많이 나 트러블 샷을 해냈 그것도 트러블이야 레이옵이냐 딱딱 레이옵해도 어프로치 누나 잘해 아 바로 갔어 아 들어가 좀 안 걸리네 네 펑커 넘어갔어요 어 펑커 넘어갔으면 너무 어려워요 살았는데 너무 진지한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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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이스 나이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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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이스 나이스 어려운 나이에서 한 번 해준다 진짜 미쳤다 기가 막혔어요 감사합니다 컨택트 아니 아까 갖춰준 대로 그 디에이를 했대 네 고 고 아니 몰라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붙여서 파울 수 있잖아 우리는 넣어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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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내려온다 나이스 나이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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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진짜 잘했다 더이상 어떻게 잘 치냐 이야 멋있다 프로치 참 잘한다 야 프로다 프로 진짜 잘했어요 어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안심할 상황이 아니야 일단 안재모 씨가 이 샷을 성공하면 다시 게임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버디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 신중한 안재모 이거 넣으면 정말 가서 안아줄 거 같아 그렇지 다 같이 나도 안아줄 거야 그러니까 브로맨스야? 나도 안아줄 거야 퍼치 좋아요 오 많이 간다 내려와 내려오는데 저거 위험하다 둘 다 위험하다 지금 퍼치 야 이거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세게 툭 치면 어차피 못 넣으면 지는 거니까 그렇죠? 제모야 걱정하지 마 너 민망하지 마 내가 넣으면 그죠? 그치? 너면 져 우리가 그러니까 다 깔끔하게 넣어줘 야 예능 하지 마 야 믿는다 운송아 아니 오늘 계속 원포 탄 적을 본 적이 없어갖고 사랑해 운송아 차이차 차이차 야 야 누나가 많이 보지 말랬지 야 끝까지 홀콥이 외면을 하네 야 저것도 어렵다 내리마 아니 이 퍼팅을 성공하면 일단 올스케어야 일단 이제 또 올스케어가 되고 네네 퍼팅 오 아 이거 아니야 야 이걸 먹네 먹지 좀 약간 땡긴 느낌이야 아깝다 아깝다 근데 저것도 몰라 다쳐 맞았어 화났어 지금 될 때까지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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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옮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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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가지고 저는 정말 오늘 함께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이 프로님 어떻게 봤어요?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뭐 잘했지만 잘하긴 뭘 잘해 뽀뽀스 해놓고 저도 한번 해주세요 재현 씨 저도 한번 잡아주세요 서명 씨한테 많이 놀랐어요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이트티에서 치는데도 전혀 뭐 귀죽지 않고 형 형이라고 하면 또 이따 두드려봐줘 저는 솔직히 오늘 2프로를 믿고 쳤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쳐야 되겠더라고요 2프로를 못 믿겠어 네 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 많이 러브콜 해주세요 아니 나는 솔직히 송영규 배우님을 잘 친다길래 잘 쳐도 이렇게 나오면 잘 못 치거든요 근데 와우 두 번째 붙으면 되게 무서운 팀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실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재모 씨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리고 우리 또 안재모 우리 재모가 내공이 많이 다 젖었네 시합도 뛰고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옛날보다는 멘탈이 진짜 세졌어요 진짜 도와줬다는 당연하죠 그동안 돈 내공 그렇게 시합을 다녔는데 늘어야지 돈 내공 돈 내공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게임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팀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세 번 드릴 거고요 아 세 번요? 게스트가 두 번 어 프로님이 한 번 거꾸로 하는 게 지금 좋을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야 재밌었어 제일 재밌었어 영원이야 10m, 7m 4m 1.5m 4m 20만 원짜리입니다 오 들어갔어 튀어나자 부를 뻔했어 와 이미 야 튀어서 안 들어갔어 아니야 누나 지금 튀어서 들어갈 뻔해 있던 건데 안 들어간 거야 아 튀어서 안 들어갔어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속도가 안 떨어지네 속도가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 아 세다 나는 완전 과감하게 바로 봤어 내보니까 바로 노렸어 어 이거 기부 아무도 못하겠는데 기부 못하겠는데 넥스트함으로 가는 거지 뭐 오른쪽 있어 아 제모 좋다 짧아 이거 내리막 보면 안 돼 잘 쳤는데 아 내 힘만 받았으면 되는데 내리막 보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한 번 기회 주는 건 너무 어렵다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가야 돼 어우 어 좋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좋아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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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50만 원 50만 원 와 와 대박 대박 야 걔도 기부천사네 역시 뭔가 감사합니다 50만 원 기부했습니다 지금 50만 원짜리 기부를 성공했어요 안재모 씨와 송영규 씨 기부 50만 원 안재모 씨와 송영규 씨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송영규 네 송영규 기부는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과정을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못하고 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를 못할 뻔했어 기부를 못할 뻔했는데 정말 이 극한 직업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아 영규 형 어떠셨어요 오늘 딱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모 씨한테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오늘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뭔가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날씨에 불려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때 이렇게 되게 힘든데 저도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었으니까 너무 용기도 생기고 다음에 꼭 불러주시면 조금 더 멋진 샷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기 단톡에 이렇게 왔길래 저는 오늘 멋진 샷 구경하러 와요 그랬는데 멋진 퍼터를 보고 갔습니다 자 우리 오늘 멋진 플레이 봤잖아요 근데 버디가 없었어요 버디가 없었는데 우리 영규 형이 그래도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이거 버디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서비스로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초차다니면서 골도 못 치고 그치 저분은 누군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래 한 곡 오빠는 골프스타 듣고 저희만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프스타 갑니다 고고고고 진짜 실제로 듣다니 자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네 오빠는 골프스타 네 근데 골프장에서 이 노래 할 줄 몰랐습니다 오빠는 골프스타 아 드라이브 꺼내 들고서 알았어 넌 꺼내 있는대로 봄 잡더니 어우 잘났어 정말 남아도는 힘 때문에 산으로 간 나의 인생 친구들 만세 부르네 우와 오비다 우와 오비다 도시락 인생이라고 300m! 300m 치면 뭐하니 18m 세 번 치는데 진짜 칠 때마다 뚜껑 열리네 이 소리 재밌다 오늘도 백돌인가 머리잡고 힘 빼고 부드럽게 몸을 돌려 오빠는 골프스타야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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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장 채리아